안녕하세요. 오늘은 심심할때 한 번씩 5,000밥을 잘라서 하나씩 다 만든거예요. 제가 스카프로 만들고 처음 인터넷으로 시켜서 가위로 다 잘라서 만들었어요. 치마랑 가방도 만들었어요. 어때요? 밑에만 박아볼까요? 약간 깊게 만들었어요. 딱 이렇게 사용하시고 당근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벚꽃에 썰어 준중. 겉에 있는것을 body의 겉에 있는 펄이 순위가 좋아요. 될테라인 이쁜거까지 돌려주세요. 저는 그들이 모두 만드는거예요. 이건 겉에 있는 것은 천으로 잘 섞어줘요. 오늘 오예 한 번짜리 치마 한번 입어볼게요 스파프 두 개 가지고 이것도 치마하고 우예돌이 맞는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꼬매고 이렇게 하고 어때요? 다 만들었어요 제가 치마도 만들고 이 부분은 스파프 두 장으로 하나는 치마도 만들고 하나는 오예돌 만들었어요 버리는 거는 딱 여기 목 있는데 이만큼 버린 거 이만큼 두 장으로 그게 이제 나무걸로 쟤는 허리가 두꺼운 게 안 맞는데요 이렇게 놓고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해도 될 거 같아요 어때요? 이것도 라스살이 이렇게 붙여서 그냥 내 마음대로 잘라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냥 나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좀 끈 있는 거를 좋아해요 그렇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잘라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냥 나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Sim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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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이 좀 더워 보여도 괜찮네요 시원해요 옷이 아주 가볍고 좋아요 이것도 스카프 5,000원짜리 두개 해가지고 앞뒤로 붙였어요 여기만 박으면 돼요 이런거는 이렇게 입고 본가 아래 코트 하나 걸쳐 입으면 괜찮더라구요 괜찮죠? 가방도 만들었어요 끝이에요 괜찮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